정월에 오는 보름이죠 우리나라는 보름 명절이 대보름만 있지는 않아요 정월 대보름 6월 보름 유두 7월 보름 백중 8월 한가위 추석이죠 네 번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명절을 정월 대보름으로 치죠 물론 추석도 큰 명절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월 대보름의 달이 그렇게 큰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달은 지구를 돌기 때문에 지구와 가장 가까이 돌 때가 큽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달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정월에 찾아오는 첫 번째 보름 명절 그런 의미에서 대보름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역사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문헌을 통해 추정을 하는 건데 중1연이 쓴 삼국유사 신라 소지왕 비초왕이라고도 합니다 제21대 왕인데요 그 왕제 사근갑조의 대보름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지왕 10년이면 488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5세기쯤 되죠 그렇다고 보면 정월 대보름이 굉장히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지 않겠는가 하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제, 지심밝기, 그 다음에 달맞이, 달집 태우기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간혹 놀이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원천적으로 우리의 민속놀이는 의뢰로 출발한 것입니다 동제는 글자 그대로 마을 제사입니다 마을 공동의 안위와 복, 행복을 위해서 지내는 건데 마을의 성격, 혹은 또 모시는 신의 성격 등 이러한 거에 따라 좀 다양하죠 산신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선앙당제 이러기도 하고 또 풍어제 바다에서 그리고 제가 울릉도 갔을 때 바다가 넓잖아요 그래서 해신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승을 모시는 데서는 장승제 그 성격에 따라서 여러 명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보름의 동제를 지내는 곳은 주로 남쪽이죠 호남이나 영남 그리고 서울에서는 주로 시오래 그런데 사람들이 시오래 동제 지내는 거 모르죠 사실 가보면 지역마다 많아요 땅의 신을 밟어요 그렇게 위대한 신을 왜 밟으냐 그거는 땅을 안전하게 해줘야 모든 생활이 편안한 거죠 우리 집들이 갈 때 뭐라 그래요 집터 밟으러 간다고 그러죠 지신 밟으러 가자 이러죠 그것은 그 집안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신 밟기는 오늘날 놀이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사실은 마을이나 집안의 안위를 위해서 행하는 의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집 태우기는요 달의 집 소나무나 이런 걸 해서 쌓아서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태웁니다 액을 태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태운다는 것은 완전한 소멸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태우고 나서 다시 새로운 걸 시작하기 때문에 달집 태우기는 액을 없애면서 새로운 생성 이런 것을 소망하는 거죠 조상님들도 많이 놀았어요 집에서 윷놀이 하죠 여자들은 널뛰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연날리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간단하게 노는 것들은 이제 줄다리기는요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아주 대보름의 대표적인 놀이거든요 줄다리기에서 이긴 편은 그 애 농사가 잘 되고 바닷가에서는 고기잡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줄을 만들 때부터 놀이까지 굉장히 치열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남녀 편으로 가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자 편이 이겨야 농사가 잘 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은 남자 편에 그리고 혼인하지 않은 총각들은 여자 편에 해요 그리고 이제 줄다리기에서 이긴 편의 줄 같은 것은 그 밭에 잘라서 밭에 뿌리기도 하고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 배 위에다가 얹어놔요 왜냐하면 이긴 줄이기 때문에 풍어도 잃을 수 있고 풍농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석전 그건 글자 그대로 돌싸움이에요 석전은 그야말로 의뢰로 시작됐어요 고구려시대 자료가 나오거든요 석전을 할 때 왕이 직접 참가했다 고구려시대에는 의뢰적인 행위로 돼 있는데 고려에 오면 이게 굉장히 놀이화합니다 석전이 투석군으로까지 발전을 했죠 근데 이 석전이요 192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죠 순사라고 그러는 사람은 경찰들이 그걸 없앴는데 왜 없앴냐 하면 용맹성 그렇잖아요 투석군이 돌을 던져서 노는데 얼마나 씩씩해요 그러니까 어떤 용맹성이나 이런 거를 잠재우기에서 막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말렸다는 그러한 기록이 1920년대, 30년대 얘기를 쓴 기록이 있습니다 이 탈놀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게 모를 거라 하지만 사실 탈을 쓰면 본인을 신성화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70년대, 80년대는 민중운동을 하는데 탈놀이가 항상 등장을 했어요 신성화성을 강조하는 그런 놀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하냐면 밤에 해요 달빛 아래에서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왜 대낮에 운동장 가서 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달빛 아래, 어두운 밤에 하는 놀이로써 아주 그것도 불놀이 못지않게 대표적인 놀이였죠 원래는 쥐불놀이는요 쥐날에 쥐 없앤다고 불을 태우는 건데 이제 그게 놀이와 하면서 깡통 가지고 돌리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망오리놀이라고 해요 망오리 근데 원래는 망월 보름달 놀이예요 정월 열 나은 날 그 다음에 보름날 그걸 돌리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막 돌릴 때 보면 그게 꼭 달의 모습 같아요 대보름에 사실 뭐 김치도 안 준다 뭐 청소도 안 한다 이러는데 사실 그게 문헌에는 그렇게 있지 않고 아마 지방마다 점차 이렇게 전파가 된 거 같아요 문헌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보름날 개한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면 개한테 밥을 주면 여름에 파리가 깨고 마른대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개보름 쇠듯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개보름 쇠듯이 굶는다는 거죠 더위 팔기 이상하죠 더위를 파는 거예요 딱 불러요 불러서 대답을 하면 내 더위 그러고 사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막내 이모가 저한테 더위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름에 무척 더워합니다 그때 더위 팔았을 때 어머니한테 이모가 굉장히 꾸지람 들어서 아니요 어디 개한테 더위를 파느냐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엿날리기는 사실 노리지만 사실 액을 막는 하나의 의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정월 대보름에 여는 꼬리에다가 글씨를 써요 송액영복 그러니까 액은 물리고 복은 받는다 꼬리에다 불을 붙여서 확 날아가게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액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 후에는 연을 안 날려요 만약 대보름이 지나서 연을 날리는 건 액연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지뿌리는요 지뿌리는요 보통 달부리라고도 해요 정월 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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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에 콩 열두 개를 쭉 나열해가지고 정월부터 석달까지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실을 꿰요 꿰가지고 물속에 담가 놔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콩이 얼마나 불었는가를 봅니다 많이 불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이 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걸 또 소망하는 거기도 하고 예 우선 그 음식 그러니까 좀 어색한데 소위 견과류죠 요즘 얘기하는 호도나 잣 뭐 그렇죠 그날 먹는 걸 불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엄을 먹으면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 이것은 언어 신성서라고 관련이 돼요 불엄하고 부스럼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딱 깨밀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던집니다 던지면서 내 불엄 그러거든요 부스럼이 나지 않게 기온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불엄 깨는 것들은 열매잖아요 주로 열매는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을 그러니까 유지시키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식 대표적인 것이 찰밥입니다 오국밥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먹냐면 묵은 나무를 먹죠 기본적으로 풍농을 상징하고 또 건강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게 열량이 많기 때문에 건강식이라고 합니다 정을 대버리면 역시 그런 열량이 많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먹죠 한자로 이명주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아침 식사 때요 길발 기술을 먹어야 그 해에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애들한테까지 수저렇게 떠먹일 정도로 한 해의 소식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우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정월의 첫 보름이라는 것 그 다음에는 달이 갖는 속성 달은 어때요 초승달 보름달 금음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승달에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해서 보름달에는 완전체가 되죠 그러다가 다시 금음달로 서서히 소멸되어 가요 그래서 그것을 죽음과 삶의 반복 말하자면 재생적인 존재다 그리고 이 보름달에 그 완벽하게 둥근 거를 농경국가에서는 풍류를 상징해요 풍농 그 다음에 업을 하는 데에서는 풍어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이 갖는 상징성을 굉장히 중요하는 거죠 그런데다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을 각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뭐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냥 보름달처럼 완전하게 아주 생성하는 재생하는 생명력이 활치는 그런 대보름을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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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